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날 좋아한다고 친구! 어, 안녕! 오랜만이야. 잘 지냈어? 잘 지냈지. 어, 안녕! 반가워. 어색해 봐. 잘 지냈어. 나랑도 한 번 해. 쟤 뭐야? 쟤 너무 귀엽다. 안녕! 넌 왜 꽃가루가 없니? 어머, 너무 귀엽다. 안녕! 난 나 꼬라고 해. 작은 별에서 왔니? 네? 네? 어? 아! 아! 왜 한 번 시켜? 왜 안 보여? 왜 안 보여? 이름은 뭐야? 난 유진이. 유진이야? 빨리 봐줘. 왔단 말이야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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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되게 파마첵스 같다. 너는 고독한 미식가 혜원이야. 안녕! 뭐 외운 것처럼 말하니, 너는? 어머, 쟤네는 왜 둘이 같이 오니? 둘이 같이 오네? 같이 때리자나 봐. 안녕! 오랜만이네. 안녕! 오랜만이야. 너네 벌써 100살이나 먹었구나? 난 올해 320살이야. 할머니. 할머니. 어머, 진짜 할머니가 왔어. 할머니다. 할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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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녀랑 같이 나왔나 봐. 손녀예요, 옆에. 할머니. 할머니. 할머니, 손녀랑 같이. 안녕하세요. 그랜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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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녀를. 손녀를. 그랜마. 베이비. 그랜마. 양반.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. 눈이 없어, 눈이 없어. 지금이야. 뛰어, 뛰어. 빨리 빨리. 꼴찌예요, 꼴찌. 안녕. 안녕.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한 거야, 얘들아. 그래. 남달라, 남달라. 저 핑크먼. 우리 다 왔어. 안녕. 안녕.